금희 선생, 무슨 일이 있어? 모르겠어요. 갑자기 손녀님이 날아가 버렸을 것 같아서. 성원님, 마침! 너무 멋진 이 넥차이들이 있어! 뭐야? 젊은 여자로 보이는 데다가 이젠 연해질까지? 노인정 할머니들한테 레깅스를 판 나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. 당황하셨죠? 죄송해요.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? 그런 건 아닌데. 그 순간 왜 손녀님이 날아가 버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? 혹시 소선이 옷값을 치르지 않고 사라져버릴까 봐 걱정된 것이요? 네? 아니요. 저 그 정도 돈은 있어요. 정말이요? 아닌 것 같은데. 제가 옷 사드리려 했어요. 근데 왜 옷값을 치를 때 구두꾼을 매고 있었던 것이요? 하도 오래 매서 짚신을 삶는 줄 알았어. 네? 제가요? 아니요? 아니요? 그미 선생한테는 장난도 못 치겠구려. 네? 선생님도 참. 아, 머리 아파. 그 조봉대 사진을 만든 고라니의 눈물이라도 사올 걸 그랬나? 아휴, 커피 땡겨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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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